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의 정보보호연구반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혀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부서비스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보안 위협 표준 등 2건이 채택됐는데요. 과학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지부서비스 보안 수준 개선과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